음 자 일단은 오늘 3층을 땡기겠습니다 자 보금 세례 음 좋았어 일단 얘 봤고 자 외형 자 920만 900만 어이고 2천만 좋아요 110만 150만 자 올리고 자 어이고 260만 음 음 100만 자 얘도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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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만 자 일단은 연상방 자 510만 자 올리고 올리고 210만 올리고 올리고 융합 자 70만 20만 아이고 짜다 자 일단은 오늘도 3층을 하겠습니다 3층 자 일단은 충전보상을 일단은 받고 코스튬 음 어이고 2300만 자 무기는 어이고 1800만 법기는 3300만 자 말풍선 350만 음 요거 460만 음 요거 460만 자 올리고 180만 260만 음 200만 자 좋습니다 1104억 이것도 올리고 자 보석 보석도 요거 7레벨짜리 8레벨으로 음 자 5400만 1105억 그 다음에 자 요거죠 요거 전서버로 받은 펫 버스터 버스터 발송화 자 480만 자 480만 음 140 어이고 700 140 음 900 어이고 좋습니다 2800 자 그 다음에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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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20만 180만 음 자 펫영복 가운데꺼 가운데꺼 분홍색 자 빠른진화 자 1억6천 아 1억9천 1억9천 어 1107억 6천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요 페얼스 까지만 한 번 더 자 3600 다이아 자 이정도면 됐지 자 4800 딱 맞죠 그죠 어 80 다이얼을 음 됐어 음 다시 외용해서 무기 발풍선 이 세이레이오 세이레이오 음 뭐야 못아갔는데 방금 됐어 됐어 라이거 야 이거 먹자고 이거를 충전을 하는 거는 자 어쨌든 3층을 더 하죠 3층 누적을 자 태양을 봤습니다 그쵸 일단은 올리고 올리고 음 합성 합성 올리고 올리고 일단 요런거 부터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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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날개 자 오늘 가브리엘을 먹었죠 가브리엘 아이씨 가브리엘 되라 음 그렇죠 너도 빨리 빨리 어 됐다 자 성룡 활성화 자 성급 음 그 다음에 요걸 먹었죠 성룡 원고 요걸 먹고 자 방금 먹은 라이거 음 됐고 타기 활성화 음 됐고 자 1100 8억 7900만 음 그럼 일단 착용 음 자 내일은 요거를 열고 음 자 어쨌든 5900만 자 10억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 1300만 음 1300만 자 그러면 자 8500만 8500만 자 이거 어 봤고 음 차기 활성화 음 착용 어 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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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자 이것도 5천만 어? 이거 좀만 하면은 저거네요 자 이거 받고 자 프레임 음 150만 음 오 2천만 자 10억을 찍었네요 이제 아 참 이제 찍었네 근데 그 허언도 거짓말도 병이에요 사실 옛날에 그 다큐에서 본 것 같아 쓸데없는 것까지 막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거든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